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왜 왜 이제 초가 5개냐? 예? 마음만은 15살. 아니 아까 나 집 갔다는데 5개밖에 안 했거든요. 형이 마음만은 5살. 자연스러웠어요. 자 우리의 서프라이즈 파트 윤기 형의 첫 마디는 왜 초가 5개냐?였습니다. 역시 윤기 형이네. 2019년 소원 한번 말해주시죠. 죽이져네. 형 생육방 안 맞죠? 대표로 정쿵이가 때린답니다. 2019년의 소원. 오케이 형 소원 말하고 생육방 갈게요 엉덩이. 오케이 가자. 가자 가자. 혹시 우리가 KK들어도 되겠습니까? 내가 내 손까지 같이 해봐. 야 나 한생. 정쿵댄가 한생만 해봅시다. 2019년의 소원은 내가 생육방을 안 받는 겁니다. 그런 소원은 무효입니다. 무효!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슈가 형까지 하면 생일 퍼레이드 한 번 끝나자. 이제 9월까지 왔지. 9월이 나부터 시작이 나야. 오늘 뭐예요 생일이.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? 뭐예요 형? 별로 하는 거 없는데. 오늘 안 먹.. 오한층이 오한층. 가족들이랑 밥 먹고 왔어. 나는요? 강남도 같이 할까? 안 돼 안 돼. 소원 한번 얘기해주세요. 햅삼이 슈가? 27살이에요 형. 이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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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하핀 바위! 하핀 바위! 아이고 형이. 기쁘를 하셨다고. 고잘해. 박수 하고 싶습니다. 더운 세상이 되나. 더운 세상이 되나. 더운 세상이 되나. 영어의 못많아서.. 안 열어주고 싶다.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아 진짜 다들 뭘 하면 오려고 그러냐 내 V LIVE 하는 거 막 답이 기다리는 것 마냥 일로 와요 좀 아 진짜 봐 내가 채팅창이 안 보이잖아 왜요? 아 여기 내 V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생일패드 했냐고 내가 봤을 때 머리가 노랗고 이래가지고 화이트나 이런 게 잘 안 맞나 봐 그래서 아까 되게 얻었다고 그러는데 생일선물 안 받았어요 주소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저 생일선물 줬잖아요 안 받은 척하고 있어 뭔 소리야 줬잖아요 아 와인? 아 좋지 아 맞아 와인 받았어 근데 생일 한참 전에 줬잖아 네? 생일선물 줬잖아 또 기다려요 근데 왜 내가 생일선물 준 니트를 한 번도 아있네 근데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입었어요 그거 언제? 입었어요 언제? 진짜 입었어요 무슨 색이었어 한 번 입고 왔었어요 무슨 색이었어 약간 그거잖아요 좀 약간 조금 옐로우색인데 좀 갈색이랑 좀 비슷한 거 입었다니까 막 그라데이션 했어 아우 눈병 어 나 베개 한 다섯 종이 있어 이거요? 아냐아냐 이거 화이팅 내가 동설하고 있다고 해 지금 아 아니 공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다 철거지들이야 다 가버렸네 나 아까 취할 수 있어 나무 아이원 하이 오늘 슈가 먼저 뿌네 예스 슈가님 오늘 원래 나오기 전에 근데 팬들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게 기어 다닐 거라고 했거든요.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좀 하더라고요. 제가 또 내년에 슈퍼 룩이. 이겼다. 여기 있었다. 이겼어! 화이팅!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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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조건 슈퍼 이겨요. 이번 판 내가, 내가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겼어. 이겼어! 고생했어, 나 힘들어가지고 나 예상한 거 다리 지났어가지고 나 끝판에 뛸 수 있을까 했는데 뛰긴 했는데 자, 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